안녕하세요 한사자입니다 제가 오늘 구입한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에어프라이기 입니다 이게 제품이 나름 에어프라이기 허니버터칩이라고 해서 되게 주를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침에 10시에 문을 여는데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입고되는 날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입고가 된다는 그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날 아침에 오픈하는 10시에 오픈하니까 9시 50분 쯤에 맞춰 가시면 번호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번호표를 들고 순서대로 그 카트를 끌고 입장하는 거죠 그럼 그 번호표를 내고 이 프라이기를 1인당 한 대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뭐 두분이 가시면 한 대씩 사 올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굳이 여러 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또 8만 4800원으로 거의 이제 10만원 또는 육박합니다 이거 용량은 이제 뭐 5.2리터 구요 그 다음에 1800와트 수준이고 또 여기 이제 특장점이 있죠 200도 까지 되고 5.2리터 바스켓을 갖고 있으면 60분 타이머가 지정이 되요 온도 조절 기능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시간 조절 기능 간편한 세척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세척이 좀 편하다는 얘기겠죠 네 분리형 튀김 바스켓이 있어요 이제 바스켓이 분리가 된다는 건데 이 제품은 처음 받으시면 여기 이제 스티커들이 붙어있는데 이거 떼시면 되고 양쪽이 이제 문 열리지 말라고 하얗색 스티커부터 있는데 이걸 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당겨 주시면 돼요 이걸 여는 방법은 저도 뭐 눌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당기면 됩니다 그냥 당기면 이렇게 열려요 그럼 안에 있는 이제 포장지 이제 이런걸 버리시고 여기는 하얀색이 뚜껑이 궁금하실텐데 이 하얀색 뚜껑은 이걸 완전히 꺼냈을 때 쓸 수 있는 거에요 이걸 이렇게 밀어요 밀면 여기 안에 버튼이 보입니다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 버튼은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척이 조금 더 편하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딱 넣고 이걸 하셔도 되고 이게 밀려 있는 상태더라도 이걸 이렇게 제품에다가 넣으면요 스스크가 그냥 이렇게 딱 넣으면 이 하얀색이 자동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결합이 됐다고 불이 들어오죠 작동법은 뭐 엄청 간단해 버튼이 뭐 여러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딱 버튼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m 전원 이렇게 해서 버튼이 총 6개 밖에 없어요 이건 다이얼식이 아니고 터치식이에요 원래 터치식이 고장이 잘 나는 편인데 다이얼식에 비해서 수동에 비해서는 이 제품이 이마트에서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AS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척하기도 좀 간단하겠죠 여기 가운데가 전원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게 현재 무조건 기본 180도가 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올라가죠 한번씩 누를aman 5도씩 최고가는 200도예요 200도로 하는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저온까지 하게 되면 밑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요 5도씩 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 alten결 80도가 제일 cherche 전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거 분이예요 이것도 누르고 있으면 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밑으로 하면 분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 기능이 있죠? M. 보시면 M을 한번 넣을 때 감자튀김, 삼겹살인가요? 새우튀김, 빵, 닭다리, 고기, 생선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그 모드에 맞게 요거를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만 눌러줘도 이제 해결이 되구요. 뭐 간단하게 그냥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돌면 소리가 나요. 내가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분을 맞춰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작동이 되는 거에요. 여기 편히 돌면서 그럼 이제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면 작동 중이라는 거에요. 다시 한번 눌러서 끄면 끌게요. 끄면 가운데 빨간불이 없어지죠. 이러면 꺼진 거에요. 안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안에서 팬이 돌아요. 꺼도 어 여기 보시면 물기 없는 거 습하지 않은 거 평평하고 수평인 곳에 벽면이나 유리창으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해 주십시오. 30cm 이상 해서 제품의 뒷면하고 바닥에서 배출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 이 제품을 뒤로 좀 돌려보면 이 뒤에가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붙이면 바람 배출에 영향이 가니까 어느 정도 좀 뛰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뭐 그 다음 이 정도로 간단해요. 뭐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제품을 사시면 들어가는게 약간 뻑뻑하는 것 같은데 어 구입을 하시면 사은품으로 이 매트가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구입을 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매트가 여기에 딱 맞는 전용 매트라고 합니다. 이게 사은품을 주고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레시피 북이 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시피 북에 뭐 새우튀김 뭐 쫌쫌쫌쫌쫌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우튀김 냉동새우튀김을 이걸 구매한 사람의 당일에 한해서 1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15,000원 정도인데 10% 1500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전에도 판지가 좀 꽤 됐는데 이건 지금 보시면 더 에어프라이어 플러스 세컨드 에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지 1년 전에 샀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컨드 에디션은 2018년 7월 20일 날 12일 날 이제 나왔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시크한 올블랙 재질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하부 방열 방식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 제품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형이란 말이에요 신형 신형이란 말입니다 사용설명서 조차도 엄청 간단해요 별게 없어요 그냥 뭐 버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것들 뭐 사용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읽을 건더기가 없습니다 뭐 뭐 여기 뭐 1800와트 무게가 5.1kg네요 무게가 5.1kg 꽤 크죠 어 요걸로 이제 저는 만두하고 새우튀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올려보고요 이마트 아침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저는 직장이 있습니다 어 이왕이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침에 시간 되시면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마트에서 파는 일렉트로맨 제품도 용량이 5.5리터로 다이얼식으로 수동식이긴 한데 뭐 그것도 나름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한번 에어프라이기를 구매하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요 제품도 한번 후보에 올려보세요 요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으니까요 그럼 한사장 이었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지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